이펠스토픽, 퀘스천 앤 익스플로레이션, 오케 루케토 퀘스천 유신씨는 동생하고 성격이 비슷해요? 아니요. 1번 같아요. 2번 아니요. 좋아요. 3번 아니요. 골라요. 4번 아니요. 달라요.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명랑한데 동생은 조용해요. 오케이. choose the correct answer. 네. 잘했습니다. 정답은 4번. 달라요. 입니다. 유신씨는 동생하고 성격이 비슷해요? 아니요. 달라요.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명랑한데 동생은 조용해요. 오케이. 유신씨는 동생하고 성격이 비슷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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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신씨는 동생하고 성격이 비슷해요? 유신씨는 유신 동생하고 with younger siblings 성격이 비슷해요? is similar? 유신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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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하고 성격이 비슷해요? 유신씨는 동생하고 성격이 비슷해요? 아저씨는 동생하고 성격이 비슷해요? 아니요. 달라요. 아니요. No. I am different. No. I am different from my younger sibling's personality. 아니요. 달라요. 아니요. 달라요.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명랑한데 동생은 조용해요. 조용해요.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명랑한데 I like and 동생은 조용해요. 동생은 조용해요. I like to talk and I am cheerful but my younger sibling is quiet.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명랑한데 동생은 조용해요.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명랑한데 동생은 조용해요.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명랑한데 동생은 조용해요. OK. Let's study word on this question. 동생은 조용해요. 고르다. 동생하고 성격 네. 아니요. 이야기. 이야기. 이야기하다. 걸. 하고 성격 명랑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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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조용하다. 시끄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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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랑하다. 네.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. 화이팅!